안녕하세요. 팔레용공원장의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0월자 팔레용공원 인사 경매 배당금과 사회행위 가액배상사건입니다. 현고는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다. 24492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이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의 배우자입니다. 파악이 완성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9년 6월 3일 날 이 사건 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A는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합니다. 이 A라는 사람은 대표이사였던 걸로 추정이 되죠. 이 원고는 2019년 12월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증경험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경험합비고험자 1억 2천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A 대표이사는 1억 2천만 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A에 대해서도 1억 2천만 원을 구상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A와 배우자인 피고가 2016년 11월 4일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마치고 같은 날 하나은행에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해줍니다. 이제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6년에 해준 거죠. 그런데 이 A가 2019년 12월 31일 날 보험사고가 발생한 그 이후에 자기의 지분 2분의 1을 피고에게 증여로 등기 이전을 해줍니다. 증여를 넘겨준 거죠. 피고는 2020년 2월 5일 날 A의 연대보증 아래 B에게 대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의 공정증서를 내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대여금, 그러니까 처가 지금 공정증서를 B에게 작성해주는 거죠. 작성해주는데 그게 처가 대여금을 지금 해준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피고가 어쨌든 채무자에 되어 있는 대여금 공정증서가 작성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이 사건을 이미 경매를 신청한 거죠. 신청을 해서 B도 이미 경매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매각이 돼서 배경표가 작성이 됐는데 배경표를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실제 배당액은 4억 3천만 원, 하나은행이 1억 5천만 원 배당하고 B라는 사람은 1억 3천만 원을 배당받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이 기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보험사가 이 등기,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거는 사양이다. 따라서 사양이기 때문에 이 그 중에 적어도 2분의 1 2분의 1은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2분의 1은 이거는 사양이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1억 5천만 원 내놔라 라고 했더니 원심은 원리금 1억 4천만 원에서 B에 대한 배당금 1억 3천만 원 이걸 뺀 금액만 인정해 준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원심은 이게 지금 B에 대한 배당금은 A와는 관계없는 P고의 고유와 그러니까 P고의 자체의 채무이기 때문에 이 채무는 이 채무는 B가 먼저 받아간 게 맞다. 받아갔고 받았으니까 그 금액은 공동담보에서 빠져야 되니까 빼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빼준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사양이 취소 판결에 있어서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양이 취소가 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의 채권자 B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B에 대해서 받아간 거를 가액배상을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수익자의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사회취소의 가액배상 범위 내에서는 제외해야 되는가 라는 게 원심의 견해고 이게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양의로 증여되었다가 경매된 경우 배당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채권의 양도 또는 통지를 하는 형태로 원상회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액배상은 사양의 당시에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당보로 되어 있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사양의가 있었다면 공동당보가 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지한 잔액의 한도인에 더 가액배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에서 A의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이고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저당권 저당권이 지금 1억 5천이 잡혀있었죠. 이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양의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 피담보 채권액은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속함으로 공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양의 이후에 그 부동산액에서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담보 채무는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공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을 해도 그 금액은 공동담보에 대해서 빼두는 거 아니다. 그 전체가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배당 절차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에 취득한 배당액은 사양의 당시에 이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액배상 산정에서 공지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체 공지할 금액은 1억 5천 그 다음에 원고가 보증보험사가 지금 청구하고 있는 금액 1억 4천 1억 4천 전액을 가액배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피고 입장에서는 1억 4천도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대에서도 1억 3천 무너지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사양의 취소 시에 원물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양의 당시에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채권자의 채권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양의 당시에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취소 채권자의 채권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한다는 겁니다. 채무자 A의 피고자 배우자 피고는 사양의 수익자이고 사양의 당시에 B에 대한 채무는 없었죠. 따라서 이 B에 대한 채무는 가액배상할 때 굳이 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원고는 A는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가액배상해야 되고 결국은 B에게 1억 3천만 원 배당해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남은 1천만 원만 수령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피고는 1천만 원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